네, 주요 경제지표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BS 출하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경제성장세가 이전보다 둔화되고 있다는 지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신규 주택판매 결과가 공개됐죠? 네, 지난주에 5월 건축허가라든지 6월 주택시장 지수 등은 전월보다 개선되었지만 5월 주택착공과 또 기존 주택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보다 부진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일단 미국 경제성장세가 주택경기를 보더라도 분명히 이전보다 둔화되었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키워왔고 이런 부분이 또 증시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간밤에 공개된 5월 신규 주택 판매의 경우에는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이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지난 5월에 미국에서 신규 주택은 36만 9천 호가 판매되면서 일단 예상치인 35만 호를 사용해라는 그런 수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지난 2월 이후에 다소 좀 정체된 것으로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작년 8월 이후에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년동원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단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는 8개월째 현재 증가세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 2009년 6월에 경기 침체에서 벗어난 이후 최장기간 플러스 증가세를 기록을 하는 등 미국 주택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 중임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도 미국 주택시장은 회복세가 가속화되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더라도 지속적인 회복세를 구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연준이 단행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연장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이달 말로 종료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의 장기 금리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또 모기지 금리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유럽 재정위기 여파와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연장은 미국인들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싼 이자가 가능하게 함에 따라서 미국의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주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럽으로 넘어가 보면 스페인이 구제금유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유럽 위기에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스페인의 위기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스페인이 공식적으로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고요. 또 스페인 금융권에 대한 자금 지원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스페인발 재정위기는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페인 은행권 부실이 근본적으로 경제 펀드멘탈의 취약함 부분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자금 지원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즉 스페인 은행의 부실은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건설 부분의 악화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스페인의 부동산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하기 전에는 스페인 은행권으로의 자금 지원만으로 스페인발 재정위기를 완전히 진화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부동산 경기 악화 여부에 따라서 스페인 은행권 부실 우려는 다시 재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고요. 나아가서 유럽 은행권의 스페인으로의 익스포저를 고려한다면 스페인 은행권 부실 우려는 유럽 은행권의 디레버리징 문제를 다시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불안한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총액이 3075유로 이상으로 스페인 중앙은행은 이 중에서 대략 60% 정도가 악성 매물이거나 부실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스페인 가계 자산의 대략 80% 정도가 부동산과 관련된 점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경기 악화는 스페인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또 정부 재정 수입 감소를 초래함에 따라서 스페인의 재정건전성 악화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 스페인 발 재정 위기의 우려는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스페인 발 재정 위기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은행권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중요하고요. 또 스페인 경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말에 예정된 유럽연합 정상회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사흘째 급락세를 보이면서 1820성까지 후퇴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결정적인 요인이었고 이것이 삼성전자에 집중됐다는 점이 더욱더 우려가 났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아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이 되었고 그중에서도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집중된 점이 어제 코스피의 사흘 연속 하락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역시 유럽과 미국 증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좀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코스피 1800포인트 선을 위협받게 하는 그런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2, 4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주도주에 대한 시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충분히 경계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IT 업종의 2, 4분기 실적 전망치는 현재 꾸준히 우상향되고 있고 이런 흐름은 3, 4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럽연합 정상회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기보다는 다소 관망하는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승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